안녕하세요. 우리가 저번 시간에 주식회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식회사를 IPO, 기업 공개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주식시장에 그 주식을 팔 수 있게 됐잖아요.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크게 코스피, 코스닥, 코넥스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은 한국의 주식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. 여러분들이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들어봤어도 코넥스는 아마 조금 낯선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그러면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가 주식시장, 채권시장, 외환시장, 파생상품시장.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선물옵션, 그 밖에 아주 굉장히 복합한, 복잡한 금융공학이라는 미명 아래 만들어지는 복잡한 상품들을 팔고요. 그 다음에 외환시장은 뭐겠어요? 달러나 일본의 N화라던가 그 밖에 외환을 사고 파는 시장. 채권시장은 기업이 만든, 기업이 발행하는 사채시장과 그 다음에 국가와 지자체가 찍어내는 국채시장.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. 우리가 보려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이 주식시장에 관련된 거죠. 자, 그러면 이 주식시장이 뭐가 있냐면요. 오늘 우리가 볼 코스피 시장, 대표적인 유가증권 시장이 코스피 시장이에요.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, 코넥스 시장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주식시장 중에 하나가 장에서 거래되는 시장이 있습니다. 근데 이 장에서 거래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본 이 코스피, 코스닥, 코넥스는 증권 거래소에서 거래소 안에서 거래가 돼요. 거래소 안에서.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장 내 거래 시장. 뭐 그런 표현은 잘 안 씁니다. 장 내 거래 시장이라면 이거 바깥에서 거래되는 시장은 우리가 장 외 거래 시장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우리가 보려는 건 오늘 하나, 둘, 셋. 요겁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이 코스피 시장과 코스피, 코스닥, 코넥스 시장이 있는데 먼저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코스피 시장입니다. 그래서 1956년부터 개설이 됐어요. 1956년에는 이게 12개밖에 상장이 안 됐었습니다. 그래서 점점점점 이제 많아지게 되고요. 그러니까 대표적인 육아증권 시장이고요.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언제 처음에 개설이 됐냐면 1996년에 처음 개설이 됐습니다.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IT, BT, CT 이름도 잘 갖다 붙여요. 기업과 벤처기업.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. IT가 우리가 알고 있는 IT고 BT는 바이오테크놀리지. 그 다음에 CT는 컬처테크. 뭐 영화사 뭐 그런 겁니다. 요런 거에 벤처기업의 자급조당을 목적으로 한다. 이름 자 그래가지고 요거 그러니까 이때 첨단 무슨 벤처기업 요런 걸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.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게 가장 최근에 2013년에 코넥스 요거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만들려고 요거에 요거를 상장해서 요걸 거래하는 시장입니다. 제가 왜 이렇게 이름을 얘기하면서 비붙었냐면 사실 코스닥 시장을 만들려는 목적을 이렇게 그럴듯하게 적어놨잖아요. 이거 제가 어디서 가져왔냐면 증권거래소에 있는 거 그냥 카페에서 떠났는데 사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코스닥 시장의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이건데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. 솔직하게 얘기해서 코스피 시장에 상장 못할 것 같으니까 이만큼 좀 더 쉬운 말로 이만큼 좋지가 않아요. 어떤 회사가 이만큼 크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.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코스닥에 하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. 옛날에 예전에. 그러니까 1990년대 2000년대. 그래서 이 코스닥 시장에서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.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 코스피 시장에 그때는 상장이라고 그랬어요. 지금은 둘 다 상장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코스닥은 등록이라고 그랬고 코스피는 상장이라고 그랬습니다. 그런데 이 코스닥에 그냥 상장이라고 그랬어요.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기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코스닥은 그냥 대충 아무거나 다 받아주는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사고도 많이 나고 그랬어요. 그래가지고 이 코스닥 시장의 상장 요건이 점점점점 까다로워졌어요.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워져가지고 이제는 코스닥 시장도 함부로 상장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? 이 코넥스란 말이에요. 코넥스. 그죠?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이런 내용이 있지만 좀 솔직하게 우리 얘기하면 코스피 시장에 여기 상장되는 건 정말 좋은 회사예요. 정말 뭐 요즘 말로 짱입니다. 정말 좋은 회사고 물론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코스닥이 정도면 꽤 좋은 거야. 꽤 좋아. 정말 좋고 꽤 좋아. 코넥스는 그냥 별로 안 좋은 거예요. 여기 올라간 거.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.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. 우리가 자 코스피 시장이 있고 코스닥이 있고 코넥스가 있는데 상장 기업 수가 보세요. 상장 기업 수는 어디가 제일 많냐면 코스닥이 제일 많아요. 이 코스피 시장엔 792개. 그 다음에 코스닥은 1300개 정도 되고 코넥스는 지금 150개 정도 되는데 근데 보세요. 여기에 우리 시가총액 배우고 있어요. 시가총액. 여기에 있는 기업들의 주식에다가 그 주가를 다 곱했어.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한 800개 정도 된다고 치자고요. 800개 정도 되는 거에 1300, 1400조나 되죠. 거의. 1300조. 근데 이거 여기는 1373개를 합쳐봤자 230조밖에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어때요? 상대가 안 되는 거지.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훨씬 더 규모가 큰 기업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진짜 좋은 거. 여기는 그래도 꽤 좋은 거. 근데 여기 코넥스는 150개 모여 있는데 달랑 5조 정도 규모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기 밑에 이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려면 코스닥 코넥스에 상장하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돼요? 다른 요건도 많습니다. 다른 요건도 많아요. 근데 제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자기 자본과 매출액이 어느 정도 돼야지 대충 되는가. 그것만 제가 적어 왔는데 코스피는 자기 자본 300억 이상 매출액 1000억 이상 돼야지 상장할 수 있어요. 그래야지 한번 해볼까 말까 해. 근데 코스닥은 10배 아래인 자기 자본 30억 이상에 100억 이상 정도면 되는데 우리 귀여운 코넥스는 5억 이상에 10억 이상 정도면 됩니다. 그러니까 어느 게 훨씬 우량하고 좋은 거예요. 이 코스피 시장 여기가 좋습니다. 여러분들이 좀 어디 가서 상식 정도 알려면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상장 기업수가 코스피 시장의 상장 기업수랑 800개 정도 되는데 시가총액이 한 1400조 정도 된다.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지 어디 가서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데 좀 있어 보이겠죠. 그죠? 여기에 있는 이 시가총액을 한번 다 더해보면 1600조가 좀 넘습니다. 자 그러면 이 1600조가 좀 넘는데 이 금액이 뭐하고 좀 비슷합니까? 우리나라 GDP하고 좀 비슷하죠. 우리나라 GDP가 한 1750조 정도 그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원래 이 뭐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건데 그 한 나라의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GDP하고 비슷해야지 좀 정상적인 가치로 평가가 돼 있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아셨죠?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주식시장의 종류를 한번 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무슨 코스피 지수다 뭐 어떤 지수들 있죠? 거기에서 중요한 거를 몇 개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